도가에서는요. 호리병을 깨고 나오는 방법이 달라요. 에너지체를 육체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의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. 더 실질적인 게 있죠. 그러니까 이때도 방법은 똑같아요. 신기하게 제가 도교 경전을 보고 연구한 거나 선불교에서 하는 얘기나 이치는 같습니다만 맛이 다르죠. 뭐냐면 내 몸 안에 에너지체를 꺼내는 방법은 내가 참나를 꺼낼 때도 에고를 잊어버리고 몰라 하고 참나만 느끼면 사실 그게 참나가 나온 거예요. 마찬가지로 이 몸에서 에너지체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 에너지체 다 있어요. 수련 안 하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. 수련해서 그걸 개발하는 거지. 원래 있는 에너지체 느끼고 싶으시면요. 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고 방금처럼 팔다리에서 오는 에너지의 느낌만 느끼시는 거예요. 느낌만 느끼시면서 내가 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이미 몸 밖에 나와 계십니다. 몸에 걸리지 않는 것. 이런 연습을 자꾸 하세요. 그래야 에너지 수련이 더 잘 될 겁니다. 에너지 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결국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고 하는 거는 이 에너지 몸의 느낌을 계속 바꿔주면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. 능력치를. 그럼 이게 참나를 담는 아주 훌륭한 그릇이 돼요. 이걸 밀교해서요. 만다라 그려놓고 하죠. 그 얘기 누가 자세히 안 해주지만 만다라가 상징하는 게 이 에너지체예요. 불성을 담는 그릇. 여러분 참나는 어디다 담을까요? 육신이요.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요. 이 참나를 담을 수 있는 영원한 그릇을 만들려고 만드는 게 에너지체예요. 거기에 만다라입니다. 만다라는 사실 에너지체와 그 에너지체가 존재하는 세계를 말해요. 그 에너지체와 에너지체의 세계. 여러분이 꿈속에 몸을 갖고 있으면 꿈속의 세계에 접속이 되죠. 육체의 몸을 가지면 육체의 세계에 접속이 되죠. 에너지 몸을 가지면 에너지 세계에 접속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처의 몸과 부처가 사는 세계를 그리는 건요. 에너지체의 세계입니다. 그래서 밀교에서 그렇게 만다라 이런 그림에 집중하는 거예요. 여기에 상징하는 게 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. 이 그릇은 한계가 있어요. 불교에서 분단신이라고 그래요. 수명에 한계가 있고 형체에 한계가 있는 몸. 분단신을 초월해서 영적인 몸이 있어요. 변혁신이라고 하는. 이게 의성신인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몸이라고 해서 변혁신인데 의성신을 얻는 게 티벳에서는 무지개 몸이라고 하죠. 이거 얻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. 왜 그것만 얻는 것을 만다라로 자꾸 표현하는가. 그게 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. 그 그릇이 있어야 현상계에서 원만한 작용을 하면서 주제를 해나갈 수 있어요. 중생구제를 하고 현상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. 참나로만 존재하면 현상계도 인식 못해요. 어차피 현상계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현상계랑 참나가 둘이 아니다. 즉시 공이다 하면서 살아가시려면 그 안에서 결국 두 가지 참나각성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. 참나각성 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 에너지 몸과 육바라밀. 현상계를 경영하시려면 일단 내 몸이 있어야 경영이 내 참나를 반영할 수 있는 몸 갖추는 게 에너지체 공부고 육바라밀은 그 몸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. 뭐 어떻게 살 건데요. 참나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. 그 몸을 통해 육바라밀로 표현합니다. 이런 공부가 원만해지시는 게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가장 이상적인 공부예요.